여보세요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? 네 맵지노믹스요. 아우 제가 잘 못 들었어요.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어머니. 맵지노믹스. 네. 9200원에 10% 6700원이요? 9200원에 10%요. 좀 기다려 볼까요? 네. 춤에 해도 되나요? 춤에요? 저는 뭐 아무 얘기하는데 벌써 그냥 기다려 보자고 하니까 벌써 춤에 가 얘기가 나와요. 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뭐 현금 여력이 좀 단단하게 가지고 계세요? 한 현금 비중인데 한 30% 40% 갖고 계세요? 없어요. 없죠? 근데 뭐죠? 그냥 들고 계세요. 들고 계시고요. 가격까지 올 수가 있을까요? 올 것 같아요. 한 번에 슈팅이 강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올라오면 똑같은 거예요. 내가 더 안 늘려서 단가가 떨어지지 않았잖아요. 단가를 떨어뜨려도 어차피 줄여야 되는 건 맞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내려와 있는 시간에 오랜 시간 기다렸다고 해서 매수가 왔다고 더 바라보지 마시고요. 이건 뭐 제 기준인데 자꾸 제가 뭐 자꾸 이입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맞지만 좋은 습관이니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요. 이거 한 번쯤 저는 시세 나올 거라고요. 진단키트 뭐 시젠 쪽도 제가 밑에서 조금 약간 잡고 있는 느낌이 나는데 뭐 재료가 있고 없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. 어떻게든 엮여서 한 번 올라올 것 같으니까 8천 한 400원, 500원대 정도 오면요. 그 위쪽에 가까워지잖아요. 한 5% 이내로 들어오잖아요. 손실료 5% 이내로. 그럼 거기서 비중을 좀 줄이세요. 봄이 한 번 올 것 같고. 이거는 수익을 바라고 내 본전에 정확한 가격에 팔아야지 라고 하시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위쪽에 저항이 내 매수가 근처부터 잔뜩 쌓여 있어요. 그걸 한 번에 뚫을 수 없으니까 좀 줄여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올라오면은 한 8천 5백원 정도 이쪽에서 한 번 올 것 같거든요. 거기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네, 감사합니다.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